좀 더 민주적으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아이로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따뜻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면 정말 그거 이상 바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번 순서는요 부모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순서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대발견 아이큐가 준비한 행복 육아 프로젝트 3만원은 없다! 일단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아무도 말릴 수 없을 만큼 산만한 혜민이 혜민이는 언제나 엄마 정신을 쏙 빼놓는 아이다 엄마 말을 흘려듣길 수 있는 혜민이는 점처럼 가만히 있는 법이 없다 책을 읽을 때조차 혜민이의 다리는 바쁘게 움직인다 집밖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다보니 어딜 가나 남들의 주목을 받는다 마치 산만함의 결정체처럼 보이는 7살 소녀 혜민이 생각지도 못할 장난을 즐기는 것은 물론 높은 곳에도 서슴없이 올라가는 산만소녀 찬혜민 그런 혜민이 때문에 엄마는 늘 즐기다 의자에서 뛰어내리며 실내등줄을 잡아당기는 장난은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혜민이가 그만두지 않는 장난 중에 하나다 또한 책장을 밟고 올라서는 행동 역시 엄마의 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혜민이가 즐기는 놀이 중에 하나다 도무지 겁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혜민이는 조금만 흥분해도 금세 동작이 커지고 만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며 바닥을 굴러다니는 것은 예서다 혜민이는 한 번 흥분하면 남들의 시선은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다 그 덕에 혜민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신없는 아이라는 핀잔을 자주 듣는다 초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혜민이는 공부를 할 때도 수시로 한눈을 판다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 가르치는데도 혜민이의 딴짓은 틈틈이 계속됐고 급게야 혜민이의 딴짓은 촬영장비를 건드리는 장난으로까지 이어졌다 언제 어디서나 기발하고도 황당한 장난을 생각해내는 혜민이 한 번 분위기를 타면 아무도 혜민이를 날릴 수 없다 바닥에서 힘차게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은 기본이요 굳이 문을 놔두고 좁은 구멍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고난도 미끄러지다 여기까지 부린다 애기였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걷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거를 잡지 못하고 애를 저렇게 놔둘까 그래서 저도 아주 무디고 저런데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엄마로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혜민이는 얼굴이 예쁜데다 또래보다 말과 글이 빨라 기대를 많이 받았던 아이였다 그러나 복병은 산만함이었다 기어다닐 때부터 혜민이는 주위에서 산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결국 산만함으로 인해 자주 야단받는 아이가 되고 말았다 전철을 탄 혜민이와 엄마 혜민이가 좋아하는 눈설매장에 가는 길이다 그런데 혜민이 장난이 시작되고 만다 결국 난무를 할머니의 야단을 듣고 만 혜민이 그러나 금세 또 이리저리 멋대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럴 때마다 엄마의 걱정은 쌓여만 간다 대부분 애들이 움직이거나 장난하거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개구장이로 보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것만 있으면 상관을 안 하는데 애가 말 그대로 주체를 못하니까 조절을 못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눈설매장에 와서도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혜민이 타고 내려온 곳을 그대로 거꾸로 올라간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엄마는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엄마의 큰 소리에도 결국 혜민이는 눈설매를 표고에 만다 이런 산만함 때문에 엄마는 어딜 가나 혜민이에게 조심 타령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요즘 엄마는 걱정이 더 많아졌다 며칠이면 혜민이가 초등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서는 취학을 미루고 싶은 심정이다 학교에서 다치지는 않을까 혹 지금처럼 멋대로 행동하다 야단이나 맞지는 않을까 초반심이 나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만다 항상 혼내도 그때 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또 몇 분 있다가 바로 같은 행동 또 하고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네 번째 다친 거거든요 이쪽 한 번 다치고 이쪽 그리고 지금 여기 여기 학교 들어가면 제가 항상 학교를 쓸 준비 마음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집도 학교 가까운데로 아주 가까운데로 왔고 그러니까 뭐 하면 바로 학교에 가서 챙겨야 될 것 같고 자기 물건이 일단 중요합니다 네 혜민이가 참 예쁘게 생겼는데요 노는 건 참 별나게 노네요 지금까지 산만한 아이는 없다에 출연한 아이들 중에 유일한 여자아이예요 여자인 처음이에요 근데 뭐 그 산만한 아이는 정도가 남자아이한테 결코 지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5년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혜민이는요 장난꾸러기긴 하는데요 일단 너무 위험한 행동을 수시로 합니다 일단 많이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일단 몸을 잠시도 가만히 안 두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살도 안 찌겠어요 날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아서요 네 그리고 아이가 뭐 언어도 빠르고 그래서 이해력도 빠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 단체 생활에 들어가게 되면 다소 아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네 사실 굉장히 위험한 노래를 즐기고 또 애가 굉장히 뭐 난 괜찮아 괜찮은데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좋을까요? 우리 화면에서도 보셨지만은요 대개 어머님들이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그거 하지마 위험해 너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혜민이처럼 몸이 재빠르고 또 운동신경이 잘 발달한 아이들은요 나 괜찮은데 나 안 다쳐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 나이 때 아이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별로 자기가 크게 위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도대체 왜 엄마는 자꾸 내려오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일단 가서 혜민아 내려와야 돼 내려오다 다칠지 모르니까 엄마가 잡아줄게 일단 아이를 내려오게 하시고 자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 좀 앉아봐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너가 이제까지는 운이 좋아서 안 다쳤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책장이 앞으로 넘어져서 네가 밑에 깔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행동은 절대에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